제가 오랜만에 강릴상에 섰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랜만에 서가지고 제가 잠깐 이상했나 봐요. 오늘 34편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시인의 요아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요아를 항상 송축한다, 입술로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요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신이 이렇게 요아를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자들과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타인에게 나 아닌 또 다른 자에게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애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끝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시인인 다윗이. 내가 요아를 찬양하고 있는 다윗.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이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무엇이면서 함께 끝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자라고 오늘 다윗이 교훈하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34장 맨 위에 있는 제목과 같은 표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는 1절이고 표제는 쫓겨나와서 지은 시까지. 표제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요아를 찬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표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찬양이 많이 나오죠? 즐거울 때 우리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됐어! 하나님이 아, 몇 간대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다윗의 오늘 지은 이 10편, 34편이 과연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 이만큼 없게 되어지고 우리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 잘 되고 남편 따박따박 승진해서 월급이 해마다 가면 조금씩 올라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될 텐데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지었을까? 우리 오늘 이 다윗이 아비멜렉이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 지은 시는 사무엘 상 모티브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 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입니다. 사무엘 상 21장 445페이지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22장 21장 445페이지 구역선경 거기에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아스를 이기고 사울의 전령이 되어져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불의색과의 싸움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 줬다. 수많은 블레셋의 악, 적군을 물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더 칭성을 받고 하늘 앞에서 더 백성들의 칭성을 받아야 될 다윗의 인생이 사울로부터 쫓겨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21장 10절에서는 어디까지 다윗이 도망가느냐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앙숙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지금 살고자 그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시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굽왕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이 뭐냐면 바로왕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그런 일반적으로 쓰이는 왕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34편 표지에 나와 있듯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아비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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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의 왕을 바로왕으로 표현하듯 그래서 잘못된 시가 아니고 오늘 21장 10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간 그것을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로왕 동암왕을 갔는데 그 부하들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11절에서 이라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속에 있었던 블레셋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아스를 이겼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에 관해서 얼마나 큰 싸움 속에서 승리하였는지 뻔히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숨어 들어가는 것이 그 블레셋 땅이에요. 이 12절 보십시오. 12절 21장 12절 들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2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미친 채 하고 대문작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거죠. 다윗이 연기자도 아니고 나무주연성 받는 연기자도 아닌데 지금 미친 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미치광이로다. 라고 그 사람들이 가드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그 행동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미친 게 들킬까? 그럼 들키면 나는 끝장인데 나는 죽음인데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처참한 기도를 여러분 드렸겠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도 그 속은 두려워 떨면서도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미친 척을 잘해서 살려놨을까요? 누구의 도우심?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이에요. 목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형들의 눈 밖에서 아들도 취급당하지 않은 그 속에서 그냥 자신이 맡은 양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이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양을 잘 치우고 삼시세끼 밥 먹고 이런 두려움이 없는 속에서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무작정 사모예를 보내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이 되어집니다. 그게 자신의 나라의 사올왕의 사이까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누구도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가는 신세로 바뀌어버려요. 한 번도 연기하지 않았던 심히 두려워해요. 미친 채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처참한 상황. 그런데 오늘 10편 34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1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요하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리니 무엇이 요하를 송축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요하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떻게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요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린 게 아니고요. 자신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요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요하를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모면해 주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높여줬다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보다 더 큰 찬양은 요하를 향한 찬양이에요. 나의 그 모든 상황은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까지의 나와의 친구가 지금까지 죽음을 강호했던 나의 동료가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여겼던 나의 그 모든 상황적인 것이요. 돈 앞에서는요. 명예 앞에서는요. 내 이익 앞에서는요. 매일이면 나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이 세상의 죄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늘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있어서의 한 가지는 변함없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한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늘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리스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 복음은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뉴스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찬미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여와를 찬양하는 다이시 어떻게 합니까? 그 곤고한 자들이 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6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고 그들을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광채가 난다 그러죠.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 즈음에 그러니까 곤고한 자 곤고한 자 고통으로 인하여 피참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 자 다이시 그렇게 아비멜레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 가장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불을 지셨던 그 기도를 들어주신 요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주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둘러진처 그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도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처 건지시는도다 수많은 적들 속에서 엘리사는 뭘 봅니까? 불마가 불편고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의인된 자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다이슨을 그렇게 지키시듯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둘러친척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작정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아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진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힘을 내어 하나님이 덮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합니까?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구원에 이르는 길에 여러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을 맛보는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소원하는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피하는 길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든 좋은 것에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피 퍼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여러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초원의 왕인 이 사자가 어떻게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고 퇴물되어 이제 거의 죽음을 놨둔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야 르릉거리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피 파여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궁피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들어 모든 것이 죽어가는데 젊은 사자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피 파여 줄일지라도 요호와를 찾는 자는 요호와를 찾는 자는 선하심을 맛보아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 요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여러분 궁피 파여 없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곳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 하늘의 복으로 구원의 영광땜으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찾는 우리의 기도는 기도용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찾는 그 속에서도 요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는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먹고 그것을 구했을 때 그걸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요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해서 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이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도가 되지 않는 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들어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요호를 보면 오늘 너희에게 받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가르친다 말씀하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복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13절 14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혀를 혀를 낙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3절 1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가르치다 라고 하면서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하죠 무엇합니까 14절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하니까 화평을 깨는 그 일들 공동체 하나담을 이르는 그 일을 깨트는 일을 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구원을 맛보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담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대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효과 아니면 나의 약함이 하나담을 이루는 데 있어서 파괴하는 자로 내가 서 있는가 그거는 이 하나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요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된 하나성을 깨트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이슨 그 일을 하지 말거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담을 이루는 그곳입니다 내가 하나담을 이루는 그 화평을 쫓아 그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파괴하여 하나담을 이루는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는 떨어버리게 하는 파괴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깨는 자는 악인인 것입니다 악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절을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요호와의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그의 불의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의인을 향하여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얼굴을 악을 해가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은 의인의 반대대로 이 땅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화평을 깨는 자 땅에서 끊는다 17절 의인이 부르지짐에 건지셨다 18절에서는 요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뼈까지 보호하신대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뼈까지 보호하신다 꺾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원 19장 36절에 가면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을 거두셨습니다 다른 옆에 달려있는 죄인들 향하여서는요 병사들여 무릎을 뼈를 꺾습니다 근데 요하께서는요 돌아가신 예수는 돌아가신지 알고 숨지지 알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 합니다 그리고 대신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예수의 뼈는 꺾지 아니하 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뼈를 꺾는다라는 거면 더러운 죄 이 땅의 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거면 그 더러운 죄를 향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향하여 누가요? 의인된 그를 요하께서 끝까지 끝까지 보호 하신다 뼈까지 꺾지 아니하시는 그 요하께서 의인 땜 그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서있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삶을 뼈까지 꺾지 아니하시는 의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이시 이렇게 10편의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요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 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메 어려운 일 당할 때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 떠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요하께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하께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 요하께서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하면 오늘 그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로 요하께 피하는 하루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화평을 깨는 하나 됨을 이루는 그 길에 내 말과 나의 삶이 내 발이 그것이 정하여 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요하 하나님 품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도망하는 그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진정 은신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하의 품 요하의 그늘 날개 아래 그곳밖에 없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 그 길 위에 서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서있나이다 우리가 서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악인의 길을 꺾으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그 길 위에 서지 않고 의인된 길에 서있도록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서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죽을 것 같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의인된 길을 속량하시고 손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은신처여 피할 기름을 피할 바위임을 깨닫고 오늘도 손잡아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그 영광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은 나의 이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요어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 하늘의 복을 누리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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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공구한 자들이여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광대하신 왕이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왕이시며 오늘도 기름 부두 품으로 나의 삶을 여호와께로 인도하십니다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여호와여 오늘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시며 주여 꺾지 아니 하시는 은혜의 뼛까지 꺾지 아니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